오늘 소개할 약초는 대부분 알고 계시는 약초치자입니다. 염색과 전을 붙일 때의 재료이기도 하지만 약재로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국산치자는 대부분 야생채취에 의해서 유통이 되고 있고 수입되는 양도 상당합니다. 그만큼 많이 사용된다는 의미겠죠? 치자로 유통되는 식물은 치자나무와 꽃치자나무 두가지이지만 이 둘을 따로 구분하지는 않고 같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치자의 효능은 열을 식히는 겁니다. 특히나 분노가 많아 화를 많이 내는 경향의 화병에 사용합니다. 이외에도 가슴이 답답해 괴로운 증상과 염증을 삭히고 몸에 축적된 열을 소변을 통해서 빼내는 역할을 합니다. 중국에서 쥐를 대상으로 시행한 독성실험에서는 사람으로 치면 하루 200g을 섭취한 양과 동등한 주사액을 사용했는데 독성이 발현되지 않았습니다. 한방에서는 성질이 차갑다고 보기 때문에 배가 냉하거나 설사 경향이 있는 분들은 사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말려서 유통되는 치자 열매는 썰어진 것과 열매 자체를 통으로 말린 것 두가지가 유통이 되는데요. 열매 자체를 말린 게 조금 더 가격이 높은 경향을 보입니다. 통으로 말릴 때 건조가 더 어렵고 건조 방법이 잘못될 경우 열매 안에 씨앗이 검게 변해 상품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절단되어 유통되는 치자는 씨앗이 밑에 쌓여 부스러기처럼 보이기 때문에 품질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효과를 내는 건 이 치자의 씨앗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치자는 붉은색이 선명하고 건조가 잘 되어 있으니 구입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